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. 구독자님께서 수국 꽃대 자른 후 관리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도 좀 알아볼 겸 공부를 해봤습니다. 꽃대를 자른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반양지 장소에서 키우고 물주기는 화분 흙 겉이 마르면 듬뿍 주면서 키우면 된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4개월 전에 데려와서 꽃을 한 3개월 넘게 보고 이렇게 새순도 나와있고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번에는 좀 오래 키우고 있죠.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10월엔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9월까지는 꼭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고요. 묵은가지에서 다음해에 꽃이 나오므로 지나치게 많은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새순과 새가지를 내느라고 양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꽃을 못 피울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올해 핀 가지에서는 내년에는 그곳에서는 꽃이 안 핀다고 하네요.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. 그래서 묵은 가지는 되도록이면 안 잘라 주는 게 좋대요. 그리고 초겨울엔 잎이 다 떨어지고 휴면기에 들어가는데요. 보통 5월에 자연 개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휴면기에는 물을 너무 굶기면 이게 고사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물주기를 조금씩 주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. 휴면기에도요. 그리고 비려주는 시기는 봄과 초여름에 주고요. 여름 이후에는 주지 않는 게 좋대요.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에 저온처리를 해줘야 꽃이 예쁘고 잘 피울 수 있대요. 저온처리 방법은 12월엔 베란다나 거실에 키울 때 추운 장소에서 키우면서요. 1월 초쯤에는 아주 추울 때 좀 영하 날씨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실내로 들여놓고 관리하면서 키우다 보면은 3개월 후 정도가 되면은 꽃을 피우기도 한대요. 꽃 피우기 시작할 때는 물보족이면은 또 꽃눈이 영향을 받아서 꽃이 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을 좋아하는 아이지만 겨울 휴면기에는 좀 물을 아껴서 잘 조절하면서 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몇 개월씩 키우다가 자꾸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는 요거 정말 겨울 두 가지 요거 얘네들 겨울 잘라서 잘라서 내년 봄에 꽃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꽃대를 자르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. 꽃대를 잘라야만이 또 내년에 꽃을 필 때 풍성하고 예쁘게 잘 필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꽃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꽃대를 꼭 잘라줘야 되고요. 또 꽃대 자르는 부위가 또 있더라고요. 그런데 뭐 어느 분들은 상관이 없대요. 이 꽃 핀 자리에서 내년에 어차피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아무 부위를 꽃대를 잘라도 상관은 없대요. 그렇지만 보통은 요거 제일 꽃대 있죠. 여기 꽃대 밑에 양쪽으로 있는 잎 밑으로 요기 요기에 보통 잘라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. 그냥 요 위에 바로 그냥 잘라주는 분들도 계셨고 요 꽃대 줄기 사이사이 요기 조그맣게 가지 있는 거 잘라준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냥 과감히 댕강했어요.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잎들이 다 원잎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새숫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부위를 자르든 꽃대의 위치는 부위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요번에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. 그리고 꽃대 자르는 시기는 언제냐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 색깔,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마지막에 질 때는 녹색 계열로 변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미 꽃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잘라줘야 된대요. 얼른 안 그러면 영양분이 꽃에 가기 때문에 영양분 손실을 막기 위하여서 빨리 잘라주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꽃대에 올라오는 거에 또 영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빨리 잘라줘야 좋다고 하고요. 그리고 꽃을 오래 이렇게 꽃을 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꽃을 예쁜 꽃을 오래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래요.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꽃이 활짝 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꽃을 피지 않은 거, 꽃이 피려고 하는 꽃목우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면은 또 오래 볼 수 있고요. 또 건조하게 키우면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물을 조금 더 자주 많이 주고 그래야 된대요. 꽃 폈을 때 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분갈이를 해주면은 몸살을 알아서 빨리 꽃이 진대요. 그래서 꽃은 피어 있을 때는 분갈이를 안 해주고 꽃이 다 졌을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직광 직광을 받는 것보다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직광을 받는 것보다는 반 그늘에서 키워야만이 꽃, 여기 꽃 잎 수분이 줄어들어 빨리 시들음을 방지한대요. 그래서 이 꽃에 많이 수분을 머금고 있대요. 그래서 물을 또 이럴 때 또 많이 굶기면은 빨리 시들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 처음 성공한 거예요. 이거는 꽃머리가 조그맣게 있던 거 3주 전에 데려왔을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. 이게 100% 다 폈어요. 저번에 90% 이상 정도 핀 것 같다고 보여드렸었죠. 이게 이렇게 다 피고 예쁘게 폈고 이거 다 핀 거는 이제 조금씩 시들려고 하거든요. 이 위에 속에 있는 거는 아직 피고 있고요. 이렇게 100% 다 성공했어요. 이번에는 정말 2, 3일 만에 항상 물을 듬뿍 그냥 주었어요. 그랬더니 입도 많이 마르지 않고 위에는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. 또 이거 4개월 전문에 데려왔던 애보다 확실히 싱싱한 잎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 이제 조금씩 더 연장되는구나 키우는 시기가 좀 연장도 되면서 좀 잎도 싱싱하게 더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여기를 꽃대를 잘라주었더니 확실히 이렇게 새 잎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런 거는 다 우리 집에 와서 자란 거예요. 나온 거예요. 이렇게 줄기도 제법 한 4, 5cm 정도는 올라왔어요.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. 이렇게 작은 거 생기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물관리 잘하면서 통풍 잘 되는 곳에 놓고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먼저 거는 제일 먼저 거는 예쁘게 피웠던 거는요. 먼저 이렇게 꽃대를 잘라줬었고요. 꽃대 잘라줬더니 이 부위는 확실히 더 잎들이 싱싱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꽃대 있으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뺏기는 게 맞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얘는 저도 이거 좀 시들어서 얘도 좀 미흡기도 하고 그래서 꽃대를 좀 잘려주려고 합니다. 이거 꽃대 있는 거에서 제일 여기 밑에 잎이 또 있어서 그냥 아까워서 여기 여기를 잘려주려고 합니다. 그냥 이 잎 밑에 잘라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자르면 또 안 좋기도 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얘도 좀 지저분한데는 조금 많이 제가 미리 잎만 띄어줬었거든요. 꽃을 좀 더 오래 보려고 근데 이참에 그냥 꽃대 잘라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대가 여기 바로 있으니까 이 잎 양쪽으로 있는 잎보다 바로 밑에 잘라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으로 그러면은 고수님들이 하시는 방법대로 여기를 잘라줄까 합니다. 그러면은 보니까 잎 사이사이 여기에서 새 순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바짝 잘랐어요. 얘도 지금 어설프게 잘라놔서 미흡죠. 그래서 새로 나온 건지 있던 건지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를 조금 더 바짝 이렇게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잎 사이 이렇게 남겨놓고 이 정도로 좀 정리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새 순도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나오고요. 제일 밑에도 조그맣게 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너무 좋아하는 꽃이라 자꾸 실패해도 아쉬워서 자꾸 데려오다 보니 이제 조금 조금 기간이 연장된다는 거 아 정말 또 하나 데려오려다가 꾹 참았어요. 조금 더 좀 잘 키워보고 또 이거 정말 잘 겨울까지 잘 견디고 내년 봄에 정말 꽃 펴서 꽃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도 꼭 성공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물꽂이로 꽂아 꽂아 놓을까 합니다. 꽃이 너무 아깝죠. 아직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정리하고 물꽂이로 해서 그러면 며칠은 꽃 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구독자님 덕분에 저도 아주 이것저것 다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. 더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국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. 안녕하십시오.